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올 때마다 프로젝트는 했지만 제가 약간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더 막 끊었게 그리고 또 이렇게 열정적일 때 또 일관리를 해주시는데 저는 되게 나의 명심이 있습니다 그 앞에 통화폭켄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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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은 민주 어머니 전화폭 Saskia 통화폭켄 파워 통화폭켄 파워 통화폭켄 파워 나와요 전화폭케 암니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